억가당한다 탐손 또라임 아니 왜 자꾸 슬라임인데 아니 뭐 사일런트 슬라임한테 잘못한 거 있어? 왜 슬라임이 이 악물고 사일런트 죽일라 하지? 유 슬라패스 콜 미라 손해받는 뭐게 이건 이건 골픽 아님 아무튼 아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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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 제발 까비 아니 이런 생강 대신 달력 폭션 안 떴다 이런 칠턴만 버텨 안 돼 수비 두 개만 제발 수비 두 개만 가라 석세 달력 가지 여기보다 여기가 생존률 높겠죠 아이씨 마트리오시카 제비 집중 가지면 집중도 좋은데 소멸 카드가 너무 없네 아 제발 아씨 슬라임 개 같은거 돈으로 만들어주마 돈으로 만들어주마 건무 나이스 필요한 카드가 있다면 만들어쓰도록 합시다 지저스 달력 처리해 소주 소우주 가지면 코스트 먹어야지 가지가지 한다 브랜치 브랜치 두잇 지사함 체력 아 잘 못 눌렀어 가지 캔두잇 지사함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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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가지야 아 제발 뜻한 거음 단도 더 줘 어 부공대 잠깐만 하아C 지사함 체력 지사함 체력 아 이거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아 미친 소주 소주 개 싫어 투장 변화 특별한 유물 이거 죽으면 억울하니까 강화해야겠다 원래 플리트 갈라 그랬나 피단병 잉크병 두병 이게 가지지 디스 이즈 가지 노프라블럭 울 니 뿔절 한근 부분 신선한 불 개선다 우휴어어어어 간엄강 능지처참 맨밑에 있네 드로 개억진건 달라진격군 평폭처참해야 되나? 해도 되겠지? 가지 가지다 가지다 계산된 도박 강화를 할지 말지 진짜 옳게 된 유물이란 이게 진정한 유물이지 편안 아 폭주 저열 까지니까 코스트 먹어야지 뭐 가릴게 없다 그냥 코스트유물 먹어야 돼 그저 코스트유물만 불이트 서있고 요쪽으로 가자 요쪽으로 가자 상점 없는대로 가자 뭐 끝 그저 내가 그저 엄청 그저 그저 돈 한 번 벌어봤어야 했나? 점프하다가 넘어졌습니다. 파워카드가 없는 덱이라고? 아 저거 병에 들어가 있지. 쓰레기 이벤트 때문에 체력 깎였다. 담손 깨꾸리구요. 가단장을 제거합니다. 잔해를 제거하도록 하지. 건물. 건물. 이게 카드지. 이게 유물이고 이게 카드다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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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잔상 필요할 것 같은데. 도갈. 도갈. 음. 잔상 주워. 정 안 나오면. 가지에서 뽑았어야지. 서점IGHT 나무. 동뜻 꼬다니는 것도 마음에 든다. 악몽. 이게 옳게 된 게임 아닐까 진정한 전자오락 공포 지금 사일런트가 공포긴 하지 정강이 해반데 악몽쓰지말걸 출범 나도에다가 실수였던 거무불 역무 아직 불안요소가 많긴 하네 어 가지님 제발 가지님 제발 하하씨 하하씨 1 갓겜 초갓겜 더 그레이트 갓겜 1 2 1 2 2 8체력밖에 안 남았다 기억을 잃어버렸군 룬피라미드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앗 탐수환보기 힘드네 손 아씨 아 그래도 잘싹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불쾌 잘 나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세폭발 저이수 빠졌네. 시세폭발 다시 뽑아봐야 되는데. 시세폭발 시세폭. 방금조음조름. 시세폭발이 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나이스 아씨 위험한다 이거 어차피 2번 터지고 나서니까 다시 하자 차 차 차 차 차 ann... 소리가.... 안나 아 네 그전 이래도 죽나? 게임이 소리가 안나 소리없는 아우성 큰일 날뻔했다 사실 큰일은 이미 났지 조금 이상하듯 어떡해 소주가 안 Anna 안 돼 큰일 날뻔 아.. 소리좀 나 제가 개똥겜 소리 돌려줘 아이씨 아이씨 사일런트 닛갑종 2321 자네는 아직도 가지를 믿나 이 정도면 창방은 잡은 것 같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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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숙한 지력이 있군 불쾌 안 써도 되겠지? 이제 킬 가빠야겠지? 불쾌 안 써도 되겠지? 불쾌 안 써도 되겠지? 이겼다 이걸 아까 네베시스였나 거기서 죽어가지고 2949 가지 유물이나 되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말렸다 엘리트 323 처치 3200점 투표 반반이었네